이지은이 일주일 동안 땡땡땡 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지은이가 세 번째로 도전한 챌린지는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을 완전히 삭제했다 입니다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SNS를 자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선정 이유에요 제가 챌린지 2를 통해서 좋은 변화를 많이 가지게 된 이유로 챌린지 3에 대한 주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이래저래 고민도 하고 시도하다가 망고도 되게 많거든요 뭐 페스코테리언으로 살기 깜빡하고 햄 집어먹다가 그만뒀고요 그리고 내 체질에 맞다는 음식만 먹고 살아보기 이것도 제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잘 이어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면 탄단지 따로 먹기 등등등 이렇게 챌린지 주제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 하고 있다가 마침 너무 좋은 책을 읽었어요 바로 이 침묵이라는 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침묵 그리고 뇌의 휴식 즉 온전히 휴식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화법에 대한 책인 줄 알고 짚고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진정으로 나와 대화하는 방법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더라고요 내 마음의 소리에서 계속 도망치다 보면 점점 더 나를 잃게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 내면의 침묵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 인스타그램이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한가하다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쉬질 못하고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거나 타인의 스토리를 보고 랜덤 피드를 보고 아니면 제 댓글을 보고 제 일이랑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또 저녁에도 누워서 자주 보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챌린지로 정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 좋은 점 여섯 가지입니다 무려 여섯 가지요 자 일단 첫 번째 진정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챌린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나 노래 듣기도 최대한 줄였었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제 감정을 계속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아 이게 뭐지 했는데 특히 마음에 불편하고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기도 했는데 특히 자꾸 제가 외면하고 싶은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생각들을 한 켠으로 묻어두지 않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불쾌하구나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구나 걱정이구나 내 마음이 이럴 때 좋지 않구나 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 감정들이 조금씩 맑아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만 해줬을 뿐인데 천천히 편안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뭔가 그래도 싫다 불안하다 불쾌하다 했는데 그 감정들을 다 보내주고 나니까 멍때리거나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는 게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2.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침묵이 주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래를 듣거나 SNS를 했다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저 생각만으로 나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거 더 이상 믿으면 안 되는데 오늘 중댄 이거 해야 이렇게 해서 편한데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시간 훌쩍 보내고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이 A라는 일을 미루니까 그게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내가 더 잘 쉴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 미루는 건 내 마음을 외면하는 일이야 나를 위해서 이 A를 빨리 실행하자 하며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겼어요 그리고 특히 더 좋았던 건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원래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많은 양을 잃지 못했는데 여유가 생겼을 때 제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는 핸드폰이 궁금한 게 아니라 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이 부분 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력이 좋아진다 자 우리가 왜 산만하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이 챌린지를 하면서 1과 2번에서 말씀드렸던 장점 불안함을 바라보고 해결하니 머릿속에서 내 생각을 방해하는 이 원숭이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더 수월하고 원만하게 빠르게 잘 해결하였습니다 4. 저녁 시간에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잘 온다 이 부분 완전 다이어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죠 라임 사람마다 식욕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는 시간이 다양한데 많은 분들이 특히 저녁 시간에 식욕과 그리고 나아가 불면증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챌린지를 하면 할수록 저녁 시간이 특히 차분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으로 워낙 오래 살아왔어서 이거를 고치기 힘들었는데 지난번 챌린지 2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챌린지를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뭔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지고 뭔지 모를 심심함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괜히 TV를 켜고 싶고 핸드폰을 보고 싶고 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더불어 SNS뿐만 아니라 카톡? 그냥 핸드폰 자체가 궁금해지지 않더라고요 왜 불면증 있는 분들 잠 잘 자려면 저녁 시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된다 그 전파가 수면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아 오늘부터 11시 이후로 핸드폰 보지 않을 거야 TV 보지 않을 거야 를 계획했던 적이 있는데 꼭 3일이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핸드폰이 크게 궁금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맑은 상태가 너무 좋다 온전한 나만의 시간 누려야지 하고 핸드폰도 안 보고 TV도 안 켜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스르륵 이렇게 잠도 잘 들었어요 5.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비교 대상이 사라진다 자존감이 올라간다 요즘 인터넷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남의 하이라이트 씬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특히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쁜 핫바디 언니아들이 막 몸매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찍어서 올리면 아 이건 내생해질 때 가질 수 없는 몸이겠지 그리고 다른 다이어트 분들이 식단을 잘 지켜나가는 피드를 보면 이분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잘 지키는데 나는 또 왜 이런 거야 혹은 날씬한 분들이 맛있는 걸 드시는 걸 보고 이분은 이런 걸 먹고도 이렇게 날씬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간 걸 올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이러고 있네 난 크리스마스에 이러고 있네 등등등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안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인스타를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아예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상대의 하이라이트 씬과 제 비하인드 씬을 비교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저 저에 대한 하루를 더 잘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내가 나를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가 남의 피드를 구경하기도 하지만 내 피드를 올리기도 하죠 이때 각자 주로 올리는 피드의 유형은 다른데 내가 무엇인가가 너무 올리고 싶다면 이거를 왜 그렇게 올리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 인스타그램은 개인 계정의 용도보다는 다이어트 일에 대한 계정의 용도가 크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외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이만큼 일을 해냈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왜 자꾸 이런 거를 올리고 싶지 왜 이런 걸 자꾸 언급하고 싶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진정으로 하루를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산 저를 내가 인정해 주지 않았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된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 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꼭 올리고 싶다 혹은 셀카 사진이 올리고 싶다 좋은 곳에 간 거 올리고 싶다 인스타 스토리 누가 봤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지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알게 되면 꼭 남들에게 그걸 알리지 않아도 피드나 스토리에 올리지 않아도 그 순간을 그대로 만끽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좀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루가 온전히 행복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장점 6가지였고요 앞으로의 지은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스타그래머가 인스타그램을 완전히 끊을 것이냐 유튜버가 유튜버를 안 할 것이냐 저는 일주일 동안 삶에 대한 제 태도가 너무 좋게 바뀌었다는 거를 직접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을 깔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동안 인스타그램이 하고 싶어지면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운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할 거예요 나 인스타 끊을 거야 여러분들 안녕 이게 아니라 인스타가 주는 장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더 귀하게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거라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피드를 꾸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지금 인스타그램 홍보인가요? 지니 킬로그램?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실 불편한 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인스타그램이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너무 녹아 있었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도 하지만 특히 맛집의 리얼 후기 보기 그 맛집의 추천 메뉴는 무엇인지 보기 아니면 예쁜 아이템 보기 이런 게 정말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는데 야 핸드폰 케이스 이쁘다 이거 어디 거야? 그래서 인스타그램 하다가 멈칫 그 옷 어디서 샀어? 그 옷 너무 예쁘다 하는데 어 이거 인스타그램 누구한테 공고 하다가 멈칫 그리고 어느 맛집을 가서 이 집에 맛있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고 야 내가 찾아볼게 해시태그로 해서 하다가 멈칫 의외로 이런 부분이 많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안함으로써 얻는 장점의 가치가 저에게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할 때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아쉽거나 불편하더라도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조금씩 이용하려고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드립니다 챌린지 2보다 실천해보기 훨씬 쉽거든요 그래도 굳이 추천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SNS를 보면서 아 이 사람 부럽다 부럽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한 번 켰다 하면 시간이 훌러덩 지나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꼭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있고 핸드폰 한 번 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유튜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인스타그램으로 했냐면 제가 페이스북은 한 번 켜면 시간 허비가 많다는 거를 두세 달 전에 느껴서 이미 지운 이후로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유튜브는 크게 제가 정보를 얻고 싶을 때만 보고 잘 늘어져서 보지 않는 편이라서 인스타그램 끊기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챌린지를 해야겠다 싶은 분들은 꼭 인스타그램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거의 시간을 많이 쓰지 이걸 한 번 끊어볼까 하는 한 가지를 정해서 일주일 동안 아예 삭제하고 들어가지 않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읽고 너무 감명받았던 이 침묵이라는 무기라는 책 추천드리면서 쑥쑥쑥쑥 읽혀요 정말 쑥쑥쑥쑥 읽혀요 한 3,4일 만에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책 추천해달라는 DM이 많길래 같이 한 번 이야기 해봤어요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또 좋은 챌린지 열심히 주제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To be continued